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예! 노브레인! 아우 이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노브레인 이쪽으로 오세요 한국하고 저렇게 우승한 듯 기뻐하네요 밝아요 밝아요 노브레인 밝아요 야 근데 진짜 네 분 정말 진짜 완전 춤을 되게 못 추시네요 다들 멈추받지예요 네 음악하고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네 이러고 있어요 아저씨들처럼 밧자도 안 맞아요 뭐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김현식 사랑했어요 드디어 이명훈 선배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 ~~ ~~ ~~ ~~ ~~ ~~ ~~ 이 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 것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두님 떠나가며 어이게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명호 씨 긴장하셨어요 다행입니다 미소가 너무 예쁘세요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세요 너무 긴장돼서요 긴장되세요? 지금 젊은이들은 요즘은 아이돌들에 열광을 하잖아요 그때 선배님이 활동하실 때는 그룹 사운드들이 그때는 밴드가 그랬어요 그때 열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저희가 체감을 못하겠으니까 그때 저희 팬들이 공연하면 체육관 같은 데는 다시 한 번 했어요 단독 공연하시면서 팬레터를 그때는 손편지로 받으셨죠? 아 예예 거의 한 100통 200통씩은 하루에? 네 하루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짜증내셨대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렇게 보따리로 싸들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계속 산타클로스처럼 휘버스가 누구야? 그렇습니다 멈춰! 명곡판 아리조나 꺼볼 이 노래 정말 예전 노래예요 어머! 아하! 어머어머! 춤이 이상한데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마이체치찍을 말아들고 영어처는 달려간다 저 멀리 여하!